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은 동물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진을 보면 웬 늑대처럼 생긴 게 이렇게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줄무늬가 있죠. 이거 사실은요. 테즈메이니아 호랑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있지만 주머니 늑대라고도 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때요? 늑대랑 비슷하게 생겼죠. 개처럼도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 동물은요. 포유류가 아닙니다. 유대류입니다. 유대류. 호주의 호주 쪽에서 옛날에 서식하던 맹수예요. 맹수. 주머니가 있습니다. 캥거루처럼. 보시면 지난 1936년 9월 7일 일천역 호주 남동쪽의 섬 테즈메이니아의 호바트 동물원에 살던 지구상에 단 한 마리 남아있었던 동물이 세상을 떠났다. 바로 이게 그 모습이죠. 지난 19일 CNN 등 해외 주요 언론은 마지막 테즈메이니아 호랑이의 생전 모습을 담은 희귀 필름이 21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공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된 흑백 사진으로만 보았던 테즈메이니아 호랑이의 실제 움직임이 담겨있는데 우리 안에서 서성 있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슬픈 감정도 자아낸다. 여러분 이런 것은 호주에 유럽 사람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동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사냥해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다른 동물이 들여온 병균에 감염된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 영상은 지난 1935년 여행기 제작을 위해서 촬영된 것으로 이듬해 벤자민은 테즈메이니아 호랑이 종으로서는 마지막을 알리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벤자민이라는 이름인가 보죠. 그래서 테즈메이니아 호랑이 영상의 희소성 때문에 1초마다 움직이는 이미지 자체도 매우 소중하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디지털화된 이 영상 공유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흥분된다. 자, 볼까요? 한 번? 서성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한 1초, 2초, 3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잠깐 나오는데 보십시오. 이게 지구상 마지막에 있었던 동물입니다. 아, 진짜 이런 것이 좀 남아있으면 좋은데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포유류하고 유대류는요. 한참 전에 갈라져 나온 동물이에요. 진화를 할 때, 그죠? 한참 전에 갈라진 동물들인데 재미있는 게 포유류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유대류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걸 수렴 진화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자, 한 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유대류하고 그쵸? 이쪽이 유대류라고 해봅시다. 여기 유대류라고 하고요. 여기가 포유류 이렇게 갈라졌어요. 일치감치 옛날부터. 근데 포유류들은 뭐 예를 들어서 초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동물들 사슴으로 간다든지 뭐 아니면은 또 쥐 같은 거, 설치류로 이렇게 또 가죠.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코알라, 사슴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끼리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코끼리 같은 동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죠. 표유류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뭐 늑대 같은 거, 그쵸? 그런 개과 동물,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도 비슷한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환경에 따라서 주머니 쥐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그 날다람쥐가 있으면 주머니 다람쥐도 있고요. 여기 해당하는, 그쵸? 그 다음에 늑대에 해당하는 지금 멸종한 바로 오늘의 주인공 테즈마니아 늑대도 있고요. 사슴에 해당하는 뭐지? 캥거루 같은 것도 있고요. 그쵸? 물론 캥거루하고 많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에는 없는 거, 그쵸? 예를 들어서 호주에만 있는 유대류 예를 들어서 뭐 코알라 같은 거는 그쵸? 여기 좀 여기에는 이제 포유류에는 해당하는 게 없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갈라도 나왔지만 비슷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 다람쥐와 다람쥐와 주머니 다람쥐라든지 아니면 뭐 날다람쥐와 주머니 날다람쥐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그 늑대와 주머니 늑대 이런 것들 이렇게 서로 대응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쵸? 그건 왜냐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그쵸? 각각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적응하다 보면 진화하다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진화한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렇게 되고요. 어쨌든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하고 아주 그쵸? 아주 귀한 영상입니다. 한편 한편 다른 동물들과 그래서 양을 키우기 시작하자 그래서 양을 키우기 시작하자 이를 잡아먹을 수 있는 육식동물인 태즈메니아 호랑이가 표적이 됐다. 왜냐하면 양을 양치기가 양치기들이 양모 양털을 얻으려고 이렇게 키우는데 자꾸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얘네를 잡아 죽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인간들은 닥치는 대로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사냥하기 시작했고 시가 말랐다. 그래서 이렇게 비운의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춰서 이제는 오래된 흑백영상으로만 볼 수 있게 됐다. 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나오 뉴스의 기사고요. 참 안타깝죠. 그쵸?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이 인간의 어떤 그런 욕심으로 인해서 희생당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 또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